최민식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침묵에서 임태산 역할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네 이렇게 일어나시면 뒤에 쭉쭉 일어나야 될 느낌인데 박신혜씨 네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최희정 변호사 역을 맡은 박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준혈씨 네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김동명 역을 맡은 유준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걸음 앞으로 나가셨고요 이한희씨 두걸음 앞으로 침묵에서 유나영을 맡은 이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한철씨는 내려가시겠어요 박혜진씨 침묵에서 동성식 검사 역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경씨 안녕하세요 인미라 역을 맡은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한철씨 안녕하세요 침묵에서 정승길 역을 맡은 조한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반갑습니다 스 Ast huge 성실plan 이런 reinforcements